네 으악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 으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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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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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을 ㄱㅇ. Всё. 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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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떬이 곱스 가지고 뭐 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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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로 뭘 꾸미고 있죠? 으아 너는? 너는? 네. 박스 안에서 한 살이었 거야.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좁아서 안 돼. 안여세 아니 떠乱드질은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데 들어가는 걸 좋아해 딱 봐도 좁아 보이는데? 괜찮아? 그래서 아까부터 뚱땅 뚱땅 박스 꾸미고 있는 거야? 응 아이고 똥하야 너도? 뭘 쓰는 거야? 중국어로 마마 중국어로 빡빡 짬동이로 아 검색하는 거야? 왜 친구 걸었어요? 근데? 그냥요 아 그냥요? 네 아이고 짜잔 봐봐 아이고 이거 뭐야? 뚜뚜 가족이라고 꾸민 거야? 야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? 봐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답답해 보이는데? 안 답답해? 편해? 안 편해 보이는데? 저기요 진짜 편한 거 맞아요? 거기서 어떻게 하루 살아요? 특이한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 좋아요 돼지는 중간에 너무 힘들면 포기해 알겠지? 여기다가 물건 갖다 놓을 수도 없겠네 하루살기 재료들 갖다 놓을 수 있어? 너무 작다 하려면 박스 좀 더 큰 거 하지? 이게 우리 쿠팡 시키고 나온 박스였잖아 박스 다 꾸민 거예요? 네 어떻게 꾸미는지 좀 보여주실래요? 아 내가 볼 땐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은데 진짜 할 거야? 그러면 이게 뚜할 거고 이게 뚜지야? 여기서 하루 종일 살 수 있다고? 진짜 진심? 와 여러분 이거 그러면 필요한 걸 다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세팅해 보세요 준비를 맞춰서 들어간다는데 엄청 불편해 보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펑정부에 뭐야 인형을 쫌가 터진데 인형을 두 개씩이나 갖고 왔나요? 나 잠깐만 놔줘 아직 아 맘대로 해 맘대로 해 아빠를 그냥 찍어줄 뿐 너희끼리 노는 거 찍어주는 거야 저기요 이거 너무 좁은데 저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 아 그래요? 어 아니 무슨 개즙도 아니고 옛날에 시골에 개즙 같은 거 이렇게 해놓거든 박스에 너 강아지야? 너 강아지야? 응 자 자기들끼리 뚱땅뚱땅하더니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자 여기에 날개끼리 붙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납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볼까 나 가벼운 거 올려놓으면 되니까 부숴 부숴 먹자 으흐흐흐 아니 어 어어 불편해 보여 안 불편해요? 괜찮아요? 편해요? 네 다리를 쭉 펼 수도 없잖아요 괜찮아요? 괜찮아요? 하긴 아빠도 어렸을 때 이런 박스 같은 데 들어가는 거 엄청 좋아했거든 나도 어렸을 때 아이들의 국룰인가? 아이들의 공통점인가? 아니 미리 이런 걸 한다고 아빠한테 말했으면 버려줘 어 하드보드지나 그런 걸로 아빠가 준비해줄 텐데 갑자기 빅박스가 두 개로 애들이 한다고 해서 저도 그 다음에 몰랐어요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에요? 네 그렇구나 주문은 오늘은 어떻게 일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이 영상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요일에는 스마트폰 몇 분 보러 오라고 했죠? 주말에? 네 40분 지금 몇 분 정도 봤어요? 10분 지금 10분 정도 밖에 안 봤어? 네 이제 30분 이제 30분 남았어? 네 오 그러면 인정이지 너 라면은 왜 가져왔어요? 뒤에 뿌셔볼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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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생나면 먹으면 안 좋아 응 뭐야 아니 그거는 이제 그냥 생으로 먹을 수 있게 나온 거니까 아이고 또하든지 뭐하고 있어요? 어? 공부하는 거야? 네 박스에서? 아빠 다 맞았어 어이구 우리 뚜아가 네 우리 뚜아 영어 잘하나 본데? 어? 뚜아야 아니 못해 잘하는데? 다 맞으면 잘하는 거 아니야? 응 이거 먹어야지 뭐? 맨날 하루 종일 질기 먹어 응? 하루 종일 먹어? 하루 종일 먹어? 공부하면 이런 것 좀 먹어 줘야지 너는 소희가 안 돼 어? 소희가 아빠 말이 안 돼 아 미안 아 조용히 하라는 거야? 아 미안 우리 뚜지가 공부할 데서 예민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어우 뚜아 뚜지 밥 먹는 시간 요 자 아빠가 차려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키즈깍두기랑 키즈깍두기 그 다음에 돼지갈비 그 다음에 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준비해봤어요 네 간단하게 먹는 거 되게 잘해 반찬이 혹시 부족한가요? 혹시 국물이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? 어? 있어야 돼 어 뭐라고? 야 이거 퍽퍽하잖아 이거 이따가 곤자라가 가벼워 아 이게 끓이기엔 아빠가 좀 실력이 좀 부족해 아니 아빠도 미역국 어 아빠도 미역국 맛있지 기억해? 맛있어 알았어 아빠도 미역국 너 사실 산건데 아니 아니 밀키트 어 밀키트 어 맞아 맞아 내가 한 거랑 마찬가지였어 오케이 아빠 만든 미역국 먹고 싶어? 응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해 줄게 이게 지금 밑에 이게 지금 불안불안해요 이게 지금 종이로 덧대는 거라서 식판 무게는 버티고 있네요 그래도 이거 대단하다 어떻게 하루종일 들어가 있냐 다리 안 아파? 응? 어 아싸 바이올린 아 이거 밥 먹고 연주 좀 돌려줘 다리 안 아파? 다리 쭉 펴고 싶지 않아? 응 완전 펴고 싶어 여기 식판 없어서 그냥 올리면 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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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예 밥 먹고 해 밥 먹고 밥 먹고 이거를 뚜지가 하자고 했지만 이해해 아빠도 어렸을 때 어디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걸 좋아했었거든 재밌잖아 난 이해해 아니 뚜어뚜지는 고양이 같아요 고양이들이 박스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몇 시까지 들어갔을 거예요? 네? 오늘 몇 시에 끝나요? 실린지예요? 몇 시? 아 장난하지마 뭐 해봐라 그렇게까지 해 진짜요 진짜요 거기까지 가면 인정이야 아니에요 노인정해도 돼 아니에요 인정받아야 돼? 인정해줄게 인정! 아니 지금 말고요 좀 이따 마지막은 내가 한번 들어가보면 안 될까? 부서질텐데 저 초대해주실 분 방에 저 초대해주실 분 응? 아무도 없나요? 응 뚜어뚜지는 이런 거 좋아해요 깍두기만 한 번에 깍두기 다 먹으면 어떡해 어? 맛있어 맛있어 같이 먹어야지 밥은 변찬이랑 깍두기 한 번에 다섯 개 다 먹었어요 밥은 안 먹었지 너 맛있어 빨리 먹어 팬티도 아니야 이거 잘 먹었잖아 알았어 맛있어 식사하세요 어우 이제 밥도 먹었겠다 연주회 타임이에요? 네? 숙제 있어요 숙제 어디까지 숙제했죠 우리 아니 근데 박스 타가지고 어? 이거 연주하니까 뭐 좀 있어 보인다 하하하하 아우 전 관객이에요 나도 관객이야 뭐예요? 어? 리제트? 어? 개선의 합청 해볼까? 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응 개선의 합청이랍니다 어 가자 좀 봐줘 하하하하 이거 한 번 봐줘? 하하하하 이거 하면 솜이 모든 소리에 있어서 피나요 아이고 우리 애기 피나면 나 우리 애 피 나면 나는 슬픈데 바이올린 하지마 그러면 초콜릿 좀 줘 초콜릿 좀 줘 음악 들으면서 여기 앞에 있으니까 다 쏟았어 하나 주는 거야? 꼭 유럽에 온 거 같아요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 들으니까요 저 초대 한 번 안 해 주시나요? 저 초대 해주신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줘 안녕하세요 안이 치사하게 놀러 오자 나방으로 들어오면 들어와 한 번도 안 됐다 이럴만 빨리 믿어 어 좋다 안녕하세요 아 이제 비켜 이제 비켜 아 아 아 아 아